베이비돈스톱 베이비돈스톱도 굉장히 색다른 매력이 있는 곡인데 우리 혜씨 어떠셨나요? 네, 네 네, 그 네, 이번 베이비돈스톱도 컨셉이 뭐 섹시한 거였는데 네, 어때요? 좋아요? 네, 감사합니다 네, 근데 의상이 되게 와 밖에 맞자 꽤 하나만 입은 거예요 어? 근데 만약에 세민이랑 제노 같이 베이비돈스톱 컨셉하면 어때요? 허락해 줄까요? 네, 네 근데 아직 우리 제노이랑 제민 좀 더 어? 그거 다음에 이번 이런 컨셉도 한번 해봐요 네 세나 사랑해 어젯 사랑한다고 하죠 아, 사랑한다고 얘기한다고? 한 번씩 그래 놀랐어요, 세나 약간 충격받았어요 아니, 세나는 질투했어요 아니, 세나는 질투했어요 아, 좋아해 좋아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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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처음 필리핀 오니까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좋아 하실게요 네 그리고 지성이랑 런지는 어제부터 쓰고 있었거든요 나랑 제민이 처음 쓰거든요, 오늘 아, 이번이 제민이 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마크롱이 너가 저를 너무 좋아해요 오늘 아침에 뭐라 했는지 알아요 저거 오케이 잡아야지 모자 깨지 잡아야지 재민이 형 그렇지 오늘 같이 온 재민이 형 재민이 형한테 제노 꺼줘 제노 꺼주라고 아하하 4시 5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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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크 형 그때 약간 잤어 자는데 우리가 먼저 그냥 나가는 척했어 5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주 다가가